나의 탈옥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일단은 지난밤 뭐까지 했죠? 까먹었다 뭐까지 했더라? 일단 자요 일단 자 좀 더 자 좀 더 자 계속 자 그래 됐어 자 알아보니까 이거 일단 첫번째 탈옥하는 방법이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거 그거 있지? 막 그냥 땅굴 막 미친듯이 파서 하는게 있어요 어 천장 안뚫어도 돼 그냥 땅굴 파서 땅굴 22칸인가 땅굴 22칸 뚫으면 된답니다 이번에는 땅굴 22칸을 한번 뚫어볼게요 음 와 진짜네 와 진짜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3대장이네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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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간부 3대장 간부 3대장이랍니다 ABC로 키를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얘네들을 때려잡아야 좋은게 나오는데 얘네들을 때려잡아야 이제 열쇠 이런걸 얻는거래요 어 문 문같은 경우는 이제 입구를 좀 막은거죠 어 가려지게 아 잘 안보이게 좋았어 천장을 뚫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바닥만 미친듯이 파서 가면 돼요 음 바닥만 미친듯이 파는데 별거 없어요 저는 바닥만 파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땅굴만 진짜 미친듯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숟가락 들고 숟가락 들고 파고 그냥 계속 파 응 그리고 중요한건 나무 나무 나무를 빨리 구해야되는데 나무? 그놈의 나무 아 휴우 휴우 가려서 잘 안걸려요 춘천스님 초콜릿 타스키 감사합니다 저렇게 딱 갈아..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밥 먹을게 밥 먹을게 내가 치사고 더러워서 오늘 고기 먹는다 아이고 밥 먹을 시간 끝났네 메탈샵 워크 일을 하러 갑시다 일단 일을 하러 갔다 와요 왜냐면 일해서 돈 벌어야 돼 돈 벌어가지고 재료 같은 거 사야돼요 어? 아 젠장 너무 많이 들고 왔어 수저 잠깐 내려놓고 일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보따리도 있대요 어 어 무슨 보따리였는데 이거 조합법을 좀 보니까 아 영어라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보따리도 있었어 어 신기하더라구요 에너미.. 에너미 위드 어떤 게임이죠? 아 할인함 이상한게 스팀이 진짜 할인마요 할인마 아 할인하면 뭐 다 사고싶어 진짜 아 정말 유혹이 엄청나요 유혹이 엄청나 예예 경찰관님 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올라가도록 하죠 할인만 하면 저걸로 막 사고싶은 마음이 땡겨 막 으아 잠시만요 일단 위쪽으로 가서 쓰읍 아씨 나무 파는 애들 사야돼 나무 파는 애들 나무 파는 애들 나무 파는 그런 애들이 없네요 음.. 음.. 어.. 레포대 2 2 같은 경우 무료배포해서 저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비트업 때려 눕히다 파인드 찾다 가도 아.. 아.. 이럴수가 경관의 옷을 아담이 찾는다네요 이게 어떤거였더라 아 이거 까먹었다 아 이게 빼앗는거였나 샌스? 샤인? 샤이니스의 라이터를 리치에게 갖다 줘라 아.. 이런 뜻인가네요 샤이니스를 찾아봅시다 샤이니스인가? 리치는가? 근데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아 얘 아닌가네 샤인 샤이니스 샤이니스 샤이니스를 예 스틱 오! 얘다 오케이 영어 잘하나요? 영어 신이죠 이렇게 이제 빼뜨려서 이제 얘한테 주면 돼 얘 보이시죠? 리치 얘한테 주면은 이 미션 완료됩니다 여기 보면 리치 리치 스펙 팩 오브 민트 뭐 팩 오브 민트 팩 오브 민트래요 팩 오브 민트가 뭐지? 뭐였더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하게 딥이 또 맞던데 팩 오브 민트 이 아닌가? 이 아닌가? 맞는데? 뭐지? 이걸 깨야 이걸 깰 수 있나 자 가보도록 합시다 비트업 오피스 그래 오피설 그 저 교 교관들은 때리다 볼 수 없어 웬만하면 저 캐스트는 포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응 일단은 리치인가? 리치인가 뭔가 하는 오 잠시만요 일단 뭘 뭘 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음 필요없어요 전부 다 필요없어요 어 잠깐만 얘 뭐지? 얜가? 리치 걔한테 그거 해야 되는데 빨리 일단 캐스트 완료부터 찍어야 되니까 미드롤 콜 아 또 모이는 시간이네요 리 이 오 예스 제가 바란건 이 통나무입니다 통나무가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음 지금 보고 사 보면서 살거 사고 있어요 일단은 자 이렇게 로 제이 아 리치인가 리치인가 게 어디있어? 캐스트 받아봅시다 로날드 미셸 수 수 샤바바 뭐라카는데 빠박이 뭐 파는거 이것도 정말 좋아요 음 이것도 정말 좋아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하다 다 모였나? 어 얘다 그래 얘한테 어 라이터 어디갔죠? 이상하다 어 라이터 어 라이터 어디갔지? 망했다 아 라이터 아까 주셨는데 같애 어 정말 이상하네요 어 라이터 어디갔지? 내가 아까 라이터 주셨는데 아 망함 아 깨야되는데 이거 라이터 아씨 20원 주는데 아 20달러 주는데 20달러 못 받겠다 일단은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 나무 쓰읍 나무 관계 밖에 없네요 어 큰일났다 흠 그럼 일단 보관해 둡시다 음 아 나무가 한 개 밖에 없을 줄 몰랐네 하아 딱 넣어서 나무 하나 하아 재수도 진짜 오지게 없지 라이터 아까 쓰봤는데 라이터 아까 쓰봤는데 어디갔죠? 내 눈이 삐끈가? 눈이 이상한가? 왜 안보이지? 그냥 캐스트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이네요 아담 캔들 포스티브 아담 캔들 아담의 아담의 캔들 캔들은 양초 라는 뜻이죠 아래쪽에 있나보다 지금 프리타임인데 프리타임이라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담 얘네요 얘 거를 캔들 캔들 얜 또 왜 없어 아 그냥 일단 무기를 만들도록 할게요 무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 무기 만드는 것도 진짜 저도 이거 진짜 와 저도 진짜 이게 열심히 하면은 뭐든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무기 하나 완성입니다 커터칼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양말이 필요한데 양말이랑 배터리를 조합하면은 또 무기가 나옵니다 음 양말 안에 배터리 넣고 그 배터리 아 양말로 찍는 거죠 좋았어 음 근데 양말이 안 보이네요 차라리 이거 두 개 모아가지고 무기 만든 게 훨씬 낫겠다 잠시만요 무기는 하나면 되고 그걸 만들도록 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어 오예 나이스 이건 또 기술을 하나 올릴 수 있어요 응 애니 온 핏 블리치 뭐지 이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인트를 옷이 필요로 하는 제조법입니다 이게 인트라는 수치도 있어서 인트라는 수치에 맞춰서 또 뭐 배울 수도 있고 그래요 어 이게 좀 뭔가 제조하고 막 그런 게 좀 재밌어 아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뭔가 꿀잼이야 이렇게 뭔가 내가 뭐 해내가는 그런 기분 음 막 뿌듯해요 막 너무 좋아 즐거워 어 디노다 저녁이다 운동하고 먹도록 합시다 아 나 이거 진짜 이거 할 때마다 박사인 것 같아요 이게 Q하고 E를 번갈아가면서 눌러야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노답이야 정말 손가락이 뽀사질 것 같아요 어 어 아 또 실패 아 일단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차곡차곡 아 나무 통나무를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아 통나무를 하나 더 사야 뭘 할 수 있는데 아 뭔가 아쉽네요 일단 이번에는 땅굴 파서 탈욱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뭔 시간이죠 너 밥도 안 먹었는데 너 밥도 안 먹었는데 너 밥도 안 먹었는데 어 아 밥 못 먹네요 아 밥 시간 아니면 밥 못 먹나 보다 아 잠시만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일단 죽는 줄 알았네 어 코야 일단은 뭐 살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음 근데 밥 안 먹는데 아 아 거리 거리가 돼야 이렇게 또 살 수 있네요 가까이 가서 또 한번 보고 필요 없죠 전부 음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돼요 일단은 열심히 힘을 찍도록 합시다 힘을 찍으면은 음 체력통이 올라갑니다 총 체력통 피로도는 100%까지 쌓이는 경우에 운동을 못하구요 이게 피로도에요 음 일단 샤워하고 음 지금 통나물을 못 구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냥 미션이나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조용히 그냥 살도록 합시다 음 아 아 이봐 흑형 이야 흑간지 멋져 어 정말 멋져 불어 근데 미션 억수로 많네요 아이고 보자 이게 이게 음 뭐라 써져 있는데 뭐라 써져 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일단 이 다음 바로 프리타임 오니까 한번 둘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스피드는 솔직히 못 짓겠더라구요 아 스피드 이게 런닝머신 뛰는게 솔직히 말도 안되기 힘들어 진짜 제 손가락이 제가 런닝머신 뛰는 기분이라서 로날드 팩에서 로날드 로날드 로날드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로날드 얘네 근데 이게 왜 됐다 안됐다 그래 이거 봐봐봐 이거 뭐 없어 이게 이거 보시면은 이게 뭔가 뭔가 퀘스트가 뭔가 이상해요 펜크 오브 민트 아니 뭘 있어 야 가든가 말든가 하지 우씨 아 필요없어 필요없어 가져가 파인드 가드핏 이거 안되고 비트 그냥 때려패도록 합시다 때려패는 퀘스트 깨우자 제이든 조셉 제이든을 때려패도록 합시다 제이든인가? 어 상점이다 아니네 필요없네요 어 여기 안에 있으면 애가 시비 털겠죠 근데 별로 시비 털만한 애들이 없네 아 아 여기 안좋은데 아 도롤 아 도롤 아 도롤에 반갑다 음 할게 없군요 어디 왜 이래 할게 없지 쉐든 스티브 근데 스티브 상점이 뭐 어 잠깐만 아 살만한거 없어요 살만한거 없고 아니다 그래도 저거 하나 사야겠다 저거 하나 사놓고 어 보자 근데 땅을 팔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게 잠시만요 어 조셉 조셉 잠깐만 조셉을 내가 때려패야되나 볼 조셉 비트업 얘를 때려패라 얘를 제이든 제이든을 때려패야되죠 제이든 미첼 얘 아니고 땅골이 왜 금지냐 하면은 보시면은 이게 안돼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더 팔 수가 없어 이렇게 이게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지지대 지지대가 있어야 어 경찰 왔다갔어 어 어 제 이 이불로 입구로 잘 가라앉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천장으로 가려고하면은 건물 내부밖에 못 움직입니다 건물 내부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으로 더 팔 수는 없고요 어 조텔 조텔 큰일났다 큰일났다 내 실수로 물건들고 아 이 빨간색 물품은 정말 안좋은 물품입니다 원래 들면 안되는 그런 물품이에요 일단은 자 이렇게 너 누구 저 뭐야 빵완가? 어? 정완 얘 이름 뭐죠? 제이든 야 너 이리와봐 스그나이 잡죠 이만 아이템도 없는 것 같아요 데미지가 많이 약하네요 오케이 때를 폈죠 그리고 아이템을 다 털 들어갑시다 오호 부가 퀘스트까지 왜 못 챙겨 왜 못 챙겨 챙겨 이상하네요 일단은 얘는 여기다 놔두죠 오케이 지금 통나무 챙겼죠 진짜 대박이다 통나무 챙긴 얘 진짜 대박이에요 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필요했어요 저한테 필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이걸 이렇게 딱 설치해도 이렇게 지지되죠 그리고 전 빵을 팔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했어요 오오오 경찰 경찰 아이고 빨리 가도록 합시다 어허허허허 미안합니다 예 경찰이 죄송합니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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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픕니다 아픕니다 아휴 아휴 아 잠시만 잠시만 아 뭐였잖아 뭐였잖아 난 이유 있는데 왜왜왜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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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글빙글 돌아가며 춥을 춥시다 좋았어 손뼉을 치면서 허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야 아아 뭐 이상한걸로였어 아 큰일났네 이거 멈췄어 어떡하죠 어디가면 좋지 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진짜 환상 컨트롤링 거 하세요 아 지금 어떡하지 아 미안하다 아 어떻게 할 수 없나 이거 어 어 됐어 됐어 다 더 터졌다 다 더 터졌다 빨리 저는 제자리로 가서 자들어갑시다 좋았어요 어 깜짝이야 갔죠 자 이제 삽을 듭시다 아래로 가서 이런식으로 보이시죠 적에 필요했어 저는 자 아 잠시만 아 실수 뭐야 이거 아 인벤토리풀 아아 인벤토리풀 노드로 갈게요 철은 아 철 막 쏘도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바닥을 파도록 합시다 제가 필요한게 이걸 말하는거였어요 두칸마다 지지대 하나가 필요하대요 이게 아니면은 바닥이 흘러내리나봐 그래가지고 나무 두개가 매일 필요해 그렇게 해서 총 22칸인가 좀 많이 파야된다고 그러더라구요 한참 파야돼 한참 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두개하고 지지대 하나 두개하고 지지대 하나 망했습니다 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벌써부터 고난이 느껴져 플라스틱으로 언제 팜 그러니까 내 말이네 플라스틱 숟가락도 괜히 들고 왔다 괜히 피로도만 다 차네 아이씨 피로도만 다 되어있는데 지금 아 그냥 버립시다 이거 진짜 진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내가 저 플라스틱을 일단은 이거 두개는 좋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이걸 왜 이래 들고 왔냐 바닥에 숨겨 놓으려고 바닥에 숨겨 놓으려고 얼마나 버리 좋아 바닥에 숨글라고 들고 왔습니다 오오 아 돌이다 아 개망함 아 돌 팔 수 있네요 오 좋아 삽으로 돌 팔 수 있어 야 이거 아 돌도 이리만 나는구나 와 아 근데 돌한테 쓰기 아까운데 차라리 밑을 팝시다 아 대박이다 진짜 아 지금 타이월드 아 일단은 음 모래를 다 흘려요 내가 보내고 망했다 아 어떡하지 아 큰일났어요 아씨 아 저러면 안되는데 아 일단 잡시다 지금 이 물이 새고 있죠 왜냐면은 여기에 너무 내가 모래를 여기로 너무 많이 내려서 그래 지금 어 하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지 오케이 됐어요 일단 뺐어 빼고 자 옆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비워도록 합시다 이게 물 자꾸 샐 것 같은데 아씨 그만새도 그만새도 아 어떡하지 아 걱정태산이다 아 전 먹방과 게임 방송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음 왜냐면 전 게임을 좀 좋아해가지고 일단 챙길거야 챙기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랬따 저거 보겠죠 경관들이 저거 보겠지 그럼 나를 가만두지 않겠지 저우씨와 우리 자식들 봅시다 일단 이거 뭐 빼뜨는건 안됐고 파인드 바 바 오브 초콜릿 초콜릿 바를 얘한테 주면 돼요 그리고 하여튼 뭐 똥을 산게 아니야 모래를 모래를 내려서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저 그거 먹었습니다 그 뭐였지 만두 그 뭐 하여튼 뭐 그런거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좋았어 일단 뭐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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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요 그래서 다 받아두도록 합시다 이거 30원씩 주는데 이거 뭐죠 이거? 바틀 오브 슬리핑 필스 뭐야 뭐라 주저리 주저리 써져 있던데 일단 아침 밥 먹고 생각합시다 아침 밥 먹고 바로 또 일하러 가야되요 일하러 가서 돈 벌러 가야되 돈 벌러 흠 흠 흠 흠 통나무 하나라 통나무 좀 많이 써야되는데 흠 흠 수면재 무슨 말이지 아니야 슬리핑핀 아 그런거 같네 인마한테서 구해야되는데 오피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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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아 오피셀 아 저 오피셀 저 뒤에 이름 붙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 셋 얘네들 셋이 삼대장 제일 센 애들 그래가지고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 위험합니다 위험요주인물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위험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제 막 교도소에 가시면은 그런게 있어요 철 이제 체크하는 그런거 체크하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네모네 가지고 거기에 지금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나가면은 이게 체크에 걸립니다 지금 매우 던저러스한 상황이에요 일단은 제 제 방에 가서 아 내 방에 또 물 새고 있는거 아이가 아 홍수 났다 저거 아 어떡하노 그냥 나가네 그냥 나간다 그냥 나간다 그냥 나간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아 뒤져보지 않았어 다행이야 와 뒤져봤어 막 이거 걸리고 이거 걸리고 막 오만상 다 걸려가지고 바로 또 막 독방행 크으 진짜 제일 끔찍한 상황 맞이할뻔했어 다행이야 좋아요 타로 타로 원제함 나 타로 할라고 얼마 안남았어 일단은 열심히 일을 합시다 이 철 고철 만지는 일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음 대신에 소식만해서 이 고철 만드는 일은 뭘 챙길 수가 없지 물건 챙기가 힘들죠 아 보자 한 몇날 몇날 정도 이렇게 일하면은 이렇게 타로 갈 수 있을까 좋았어 캐스트 깼죠 돈 벌었어요 뭐요 쿨스토리 브로 뭐라는거야 자 일단은 바닥을 좀 까도록 합시다 오케이 어 됐어 자 이렇게 시간날때마다 가서 사과나 딱 들고 사과나 딱 들고 가도록 합시다 아 좀 이따 점심시간 오겠네 응 일단 만든 삽 가지고 아 큰일났다 삽 내구도도 막 미친듯이 폭풍같이 따라 아 이런 젠장 와 와 흑 흑 야씨 이거 너무한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와 와 진짜 너무 심하다 진짜 아 큰일났다 내구도 다 됐는데 아 하 아 뭐 좀 뭐 좀 아 아 아 어떡하네 이거 진짜 일단은 자 옆에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 그러면 삽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삽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삽을 만들려면 파일과 박스 파일하고 박스였나 맞지 싶어요 네 그렇게 필요한걸로 알고 있어요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지금 뭐 뭐 필요했더라 오케이 이거 사고요 이건 사고 딱 그 필요한게 있어 아 지금 봅시다 바보 초콜릿 초콜릿 바를 얘한테 갖다 줘야 돼요 초콜릿 바면 직접 걸어다니면서 구하기로 해요 어 화장실 화장실 휴지 배터리 오 괜찮은데? 캐스트 좀 괜찮네요 나쁘지 않은 캐스트들이야 오 아 통나무 뭐죠 이거 써보도록 합시다 페이크 월블럭 오오 야 페이크 돌 아 페이크 벽이네 페이크 벽 어 페이퍼 페이퍼 마치 두개 잉크 하나 근데 잉크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 캐스트 못 깰 것 같은거 없어 아 이거 깨지 맙시다 셰닛 예 에단 에단 얘 때려 눕혀서 파일을 제가 챙기도록 합시다 에단 어딨어 에단 이마 지금 파일 가지고 있나봐요 얘다 이 빠방마리 요 요 왓쌉 좋아요 지금 무기 들고 있죠 좋았어 이걸로 때림데 이걸로 머리 찍으면 바로 그만 기절할 겁니다 좋았어요 나쁘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때려서 물건 구하려고 안그랬는데 아 어쩔 수가 없네 자 어디가니 I'm not danger 잠시만 지나가면 안 되는데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가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일단은 초콜릿 바랑 아 뒷골목으로 부르려고 그러는데 애가 안와 아 애가 말처럼 좀처럼 따라오지 않네요 아까 전에 롤 페이퍼랑 초콜릿 바랑 두 개 갔다 나 죄송합니다 잠깐만 에단 아 잠시만 애는 것 같은데 얘다 반갑다 좋았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경찰 경찰 교도관님 교도관님 아 저기 교도관님 그냥 갔어 오오오오 그거 좋았어 난 난 정의 심 오오오 얘 가 내 때려요 얘 가 내 때려 아니 왜 같이 날 때려 으하 웃기네요 이거 교도관ge 웃긴 사람 owns 아 이거 망했다 아 내가 선빵 때린 거 걸렸나봐요 우 좋았어 어디 도망간다 어디 zurück 얘를 다시 잡도 うham 좋았어 여고 와 어rill 어 아이씨 아 안되네 아우야야야야 알았다 알았다 아아 통나무 두개까지 같이 뺏겼어 실수한거 같네요 아아이 실수했다 안쓰러졌죠 그 마암 마암 허억 마암 내 통나무만 날라감 와아 아 왠지 좀 직감이 안좋다싶었어 아 좀 욕심부렸더니 안되네 허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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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 아 그냥 곱게 삽시다 그냥 아아 누구 때려 놓고 그런거 아닌가 하세요 누구 때려 놓고 그런거는 뭔가 내 취향이 아닌가봐 응 프리디를 넣을거로 그랬어 아 진짜 잠시만요 일단은 파인드 아담 아담한테 물건을 줘야돼 아담 얘다 얘한테 얘한테 뭐였더라 자식 까먹었다 아담한테 화장실 휴지 아담 너가 바르던 화장실 휴지야 어어 좋아요 다음 어딨지 초콜릿바 초콜릿바가 스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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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트가 어디 보자 어 쟤다 쟤다 자 이 친구 너가 바라는 초콜릿바야 어어 좋아요 아 초콜릿바 졸라 비싸게 사네 괜찮군 쓰읍 아 됐어 그래 그냥 곱게 삽시다 어 곱게 사는게 답인거 같애 열심히 그냥 운동하고 그리고 막 물건이나 그냥 열심히 모으고 뭐 누구 때리자꾸 이런건 좀 아닌거 같애 어 이런거 없앱시다 비트업 이런거 다 없애고 열심히 운동합시다 앨락캐스트는 다 받아 어 저렇게 긴 장문은 제가 해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어는 약해가지고 영어는 너무 어려워 영어는 어려워 아우 쫄려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열심히 운동합시다 아 좀 애들 좀 잘 때려잡아야되는데 왜이렇게 때려잡기 힘들죠 좋겠습니다 좋았어 오 좋아요 자 이제 샤워시간이 많네 음 음 자 이거 종이 볼때도 시간 갔으면 좋겠다 아 파인드 배터리 배터리랑 음 음 배터리랑 비트업 뭐지 이거 아 이것도 때려 높이란거 같네 어 어 아 그래? 이거 무용이 졸래재린데 이거 한사람만 재밌는건가 물이래 방금 좋았어 좋았어 샤워를 하고 아 근데 대박이다 진짜 일단은 바이 오케이 내가 바라던거 근데 통나무를 팔아야되는데 통나무 파는 애 없나 아 대박이다 통나무를 안파네 하아 어우 아 일단 이렇게 물건 챙기고 다른 데로 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완료할거 완료하고 파인드 배터리 나머지 다 취소하고 파인드 위주로 아이템 찾는거 위주로 가도록 할게요 초콜릿 바람 우야 immс 욚 ус 뜯도록 합시다 좋았어 다 챙겨 이거 뭐지? 이거 챙겨야 돼 좋아 나이스 부 저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지 저렇게 막 싸워줘야 돼 어 아싸 됐어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합니다 이렇게 조합을 하고 이거 요거랑 뭐였더라? 까먹었다 이거랑 하나 뭐였지? 이거랑 쓰읍 뭐였더라 일단 넣어놓을게요 까먹었어 지금 완전 까먹었다 와 대박 뭐였더라 대박이네 일단은 배터리하고 초콜릿밥 캐스트로 완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쉐인 쉐인이랑 스타트 쉐인한테 초콜릿밥 쉐인 어딨어? 쉐인 어 오우씨 어 얘 진짜 얘 완전 내한테 적대적됐어 오케이 오케이 때려 그렇지 그렇지 넌 경찰한테 질 수 밖에 없어 경찰은 강력하니까 멍청한 녀석 자식 괘씸한데? 빨갛고 있어 지나가는 시민을 때려 초콜릿밥 못 먹었는데 먹을 수 있나? 잊지 옛날 », » »,»